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울산대교에서 투신 자살이 빈번하다며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관계 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울산대교. 해상과의 최대 높이는 60m가 넘습니다. 2015년 개통 이후 투신 자살 사망자는 9명인데 올해만 7건의 투신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을 받자 관계 기관들이 대책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대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여서 주정차와 보행자 통행이 금지됩니다. 그런데도 올해만 불법 주정차와 운전자 하차, 보행자 통행 등 위반 사항이 400건에 육박합니다. 이때마다 자살 시도자인가 싶어 비상이 걸리는데 하루 한두 번 꼴입니다. 이분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대응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솔직히 없습니다. 해경은 투신 후 즉시 구조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 사체 수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비함도 많이 동원해야 되고 울산항의 선박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경력도 많이 동원되고 엄청 사후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투신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1미터 정도인 난간 높이를 더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울산대교는 바람에 취약한 현수교여서 추가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살 기도자의 충동심을 억제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